우리끼리 말하면 안 돼요. 저게 시간 찬다. 내 딸 행복하게 해준다며. 진짜 나아가 있다며! 아... 100%다, 100%다. 김지영. 진짜 나아가 있다며! 아... 100%다, 100%다. 김지영. 100%, 100%.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이거 빠졌어. 생각 많아지기 전에 빨리 써. 야, 이건 100%야. 이거는 100%야. 야, 이거 실수하면 진짜... 야... 야... 야, 안 맞으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냐고. 아, 나 코 얼얼해. 나가, 나가도 돼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아, 코가 얼얼해, 이제. 아니,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쉬운 걸. 그럼, 그럼. 주인공인데. 아, 근데! 어. 형, 이게 은어만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게... 은어? 은어?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은어, 일단, 절로 빠졌어. 아니, 명칭이 나랑은 달라서 그래. 아, 그럼 일단 일로 와요. 아니, 보호에게. 내가 형 지금 느낌이 있어. 은어랑... 괜찮이 빠져 있어. 저쪽에 앉아 있어. 괜찮이 빠져 있어. 괜찮이 빠져 있어. 괜찮이 빠져 있어, 곧 해주시면. 괜찮이 빠져 있어, 곧 해주시면. 아니, 은어가 어딨어, 이게. 아니, 은어가 어딨어, 이게. 은어가 어딨어, 이게. 은어가 없지. 몇 글자인데? 두 글자. 어? 형은요? 왜요? 뭔데, 운허가 뭔데? 야! 아, 그만!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거는 보기 전에 맞고 시작하자! 그래, 그래! 내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어떻게 이게 나와? 이거라고? 단순한 거 있어! 어, 잠깐만! 어? 운허가 아니지? 그럼 나는 거의 두 개 다 쓴 거네! 그거 지금 아직 안 봤지만 거의, 거의 왁의 느낌이야! 그러네, 거의 왁이야! 거유와 개다! 근데 이상하게 되면 야, 거유와 개다! 집이 싹 써도 불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맞은 게 더 불안해! 거유와 개다! 저 형 거유와 개야! 거유와 개야! 앞으로 이런 실수를 우리는 거유와 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늘 터지기 위해 뭐! 뭐 대해야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단어를 공개합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틀리냐? 그래!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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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워! 그럼 미워! 그럼 미워! 그럼 미워! 이야, 이거는 거의 다 돼! 단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걸 어떻게 미워!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진심! 난 되게 빨리 지웠어! 오, 탁구냐에서! 이건 내가 봤을 때 미워 쓰고서 원산 욕심받으려고 지금 지워! 아니야, 절대! 나 봐!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미워 해놓고 문 열라고! 가만! 오늘 내가 한 게 뭐지? 스타가 돼야지! 이거야! 그렇지! 야, 진짜 문은 아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형! 김치 싸대기! 저건 미역 싸대기잖아!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가야 되잖아요! 미역이지! 아... 오케이! 다른 문제 있죠? 이거는 솔직히 근데 받아야 돼, 형! 이거는 만장일치!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안 들고 가면 우리가 용 모을 거 같아! 시청자분한테! 야, 나 근데 왜 싸대기를 왜 썼지, 내가? 어? 원샷 받으려고 뭐! 그 소원 들어 드릴게! 오케이! 원샷도 잡아주세요! 자! 세찬이 코 타이트 잡아주세요! 와, 첨 맞아 봐! 첨 맞아! 야, 경환이 봐라! 막 손방에 막! 그냥 범한이 형! 주먹으로 치면 안 돼! 이걸 때야 돼! 야, 나는 알았어! 주먹으로 안 쪄! 주먹으로 치지 마! 왜 그래? 아, 세찬이 써요, 세찬이 써요! 그래, 그래! 며칠 정도 해!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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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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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가 나가지고! 진짜, 내가 안타까운 게 이게 약해요. 아... 이거 진짜 부으나 몰랐어. 그래도 그게 배 때리는 거 아니었지? 아, 오케 오케! 아, 오케 오케! 야! 이건 일부러 악하이기 쳤어! 잠깐만 일부러 약하게 짓는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약하게 짓는다고 형, 진심 형 아기가 때린 거 살랑 때려줬어 아예 손사땅, 손사땅 녹고 달콤했어 약하게 때린다고 약하게 때린다고 다시 말이야? 자, 됐어요, 자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내가 때리려다가 약하게 때린 거니까 내가 죽을려 하는구나 형 와, 진짜 아프네 여기다가 바로 박아와야겠어